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겠습니다.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시아나가 드디어 인사병 잘 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사는 일조 깎아준다고 파격 제한을 kd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하고 hdc그룹이죠.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전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산업은행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급하게 된 거지. 왜냐하면 저쪽에 살 사람은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자꾸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한다 그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그냥 일개 항공사이긴 하지만 또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 ABS라는 게 있어요. ABS. ABS 뭔지 아시죠? 안틸락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ABS도 있고요. 나는 옛날에 ABS라는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ABS가 아셋백트 시큐리티라고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현업에 있을 때 ABS 발행 업무와 판매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제외한 ABS 발행.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카드회사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매출 채권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은 ABS를 발행한 회사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뭐냐면 색동이 몇 호 이렇게 나가요. 색동 날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게 선명해요. 그래서 2천억, 3천억씩 찍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팔러 다녔던 소식적인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티켓 판 거 있잖아요. 그걸 결제 돌아오기 전에서 유동화하고 그때부터도 자금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ABS를 발행할 때 뭐가 있냐면 트리거링 조항 중에 ABS는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막 쪼개 있는 걸 모아가지고 신용 등급을 새로 받아가지고 발행하는 거네요.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신용 등급이 낮은데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티켓이라든지 미래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으면 이거는 충분히 티켓을 계속 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갚을 수 있겠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좋은 걸 줘요. 그래야지 낮게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발행할 때 이 신용 등급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 등급이 한 노치만 낮아지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이 문제가 되면 그걸 갖고 있는 금융회사라든지 그걸 또 쪼개서 개인들한테 팔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산업은행은. 그러니까 부도같이 될까 봐.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들도 또 타격을 입고 또 사모펀드다 라임이다 막 터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개인들이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폐 이 구도상에 보면 정부측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불리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hdc 말고 살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골 회장이 제안을 한 게 그러지 말고 너네 2조 5천억 내려고 그랬지. 그러지 말고 우리 1조 5천억씩 같이 내자. 그래서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 대신 경영은 네가 해 주게 할게.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뭐예요. 2조 5천억 안 드리고 1조 5천억만 내도 현실적으로는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1조를 깎아줄게 이렇게 된 거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는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인수대금을 조금 깎아서 하되 물론 지분 정리라든지 이런 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쥐고 아마 뉴스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죠. hdc그룹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헤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hdc 입장에서도 명분상으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보면 발표한 걸 보면 인수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조건을 좀 개선시켜줘야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협상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3천억인가 몰치하더라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건데 1조를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최종 결정구는 hdc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 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와 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보면 인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은 뭐냐. 1조를 만약에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오늘도 빠졌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른다면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게 항공산업이라는 게 진짜로 타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2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죠. 왜냐하면 화물이 많았다. 그리고 보면 여객기에도 탑승객들이 타야 될 구조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화물을 신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그리고 기내식도 판다 이렇게 하면서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제도 우리 차영준 소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언택 관련 주니 에너지니 항공이 약해요. 그리고 크루즈 이런 것들은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까지도 판매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기업가는 말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키는 전제는 뭐냐 하면 주주가치. 물론 범법행위를 하면서 말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런데 법이 허락한 내에서 희생을 하면서 바꾸는 거는 본인의 어떤 의지와 본인의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성취 이런 것보다는 본인과 주주 그리고 종업원 이게 과연 이걸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거든요. 이해상관관계자라고 하는데 이해상관관계자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본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주주의 또 종업원과 이해상관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약간 마이크 울리는 혹은 약간 팬 돌아가는 소리가 아마 좀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노트북이 조금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결했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5억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군요.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5억 1,011만 원으로 지난달에 4억 9,922만 원보다 1,089만 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제가 천만 원 올랐다고 하면 자 김프로 세상물 좀 모르시네. 뭐 천만 원입니까? 저쪽 일부 지역에는 2,3억씩 오른 데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 평균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왜 이번 달 지난달 통계가 더 민감하냐면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이제 시행이 되고 일부는 이제 시행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집 주인들이 전세가격을 미리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전세가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일견 타당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만약에 정프로도 전세를 사시잖아요. 그런데 집주인분에게 든 몇 억이란 돈을 넣는 건 사실은 집주인한테 사는 걸 전제로 해서 사금융을 준 거거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제가 빌려준 거죠. 보증금이니까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500조 원 이상 된다는 거죠. 500조 원. 그러면 이 전세가 갑자기 없어지려면 그 500조 원을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전세가 없어지기는 어렵겠죠. 그 500조 원을 금융회사들이 빌려줘야 될 텐데 지금 LTV DTI라든지 규제가 워낙 강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이 전세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필요한 바를 인정하다 하더라도 과연 영구히 존재해야 될 만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초조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집값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간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굉장히 귀해지는 건데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산법 같은 걸 통해서 임차인의 권익이 좀 향상되는 구조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낮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재계약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업계의 선배님을 만났는데 따님을 결혼시킨다고 사회분하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결국은 서울에서 못 구해서 수도권의 어느 지방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던데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통계만 의지하지 마시고 또 집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지 마시고 진짜 젊은 분들 혹은 집이 없는 분들이 전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집을 못 구하고 또 학령 인구를 가진 학령 아이들을 가진 정프로도 곧 그렇게 됩니다만 이것 때문에 아이를 전학을 시켜야 되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세가 확 올라가지고 어느 어느 잘 다니고 있는 애들 야 이사 가야 돼 학교 전학 가야 돼 부모는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천만 원 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 천이니까 종합지수가 1% 올랐다고 주식들이 1%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는 파월 의장 소식이군요. 잭슨홀에서 뭐 얘기합니까? 네. 이제 뭐 어제 미국 중시도 많이 올랐고요. 유럽 중시도 많이 올랐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른 건 큰 의미가 없고 이 제론 파월 의장이 화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건데 사실은 이제 그 전초전의 성격으로 기자들을 만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을 주관하는 게 어디냐면 켄사시티의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은행이 서울의 남대문 근처에 딱 한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이 넓어가지고 12개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관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마는 그중에 한 군데가 켄사시티에 있는데 켄사시티에 에스더 조지라는 총재가 있어요. 각 연운마다 총재가 다 따로 있죠. 그런데 에스더 조지 총재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매파에 속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금리도 조금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온 대표적인 매파에 분류되는 지방연구총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물가안전 의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2% 인플레이션 한계를 굳이 집착해야 될 필요는 아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미국 연준의 물가 타케팅 그러니까 포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2%를 넘지 않게 또 2%에 근접하게 물가를 관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뭘 기대하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올랐냐면요. 평균적으로 물가를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지 않겠냐. 시장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2% 밑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2% 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를 좀 넘어도 기간을 두고 평균 치니까 2%네. 그 얘기는 뭐냐면 2%에 근접하거나 2% 넘어가더라도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던 것 중에 뭐냐면 7월 fomc 의사록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연준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시중 금리를 어느 정도 특히 장기 금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못 올리게 계속 눌러주는 그걸 안 하기로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금리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실망해서 금리가 오르면 주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게 출렁거렸던 건데 그 보완책으로서 평균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겠다. 이 얘기가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울이 얘기를 하지 않겠냐. 그 기대감이거든요. 그 기대감을 이 에스더 조지 총재가 한껏 증폭시킨 거죠. 왜냐하면 매파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제롬 파울 의장하고도 수시로 통화하고 회의도 하는 사람이 저 정도 얘기했다면 제롬 파울 의장도 역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서 물가를 평균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언급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어제 유럽도 오르고 미국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조금 있으면 제롬 파울 의장의 인터뷰 연설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뉴스 시간에 또 저녁에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이제 미국장이 뭐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영주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럼 항상 자리에 신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리하면서